어머! 나 진짜 역대표인데? 지금 설레는 거였어. 기원전 효과 최고, 나 이거 진짜 구라치는 게 아니고 진짜 최고나. 저는 26살 권혜리라고 하고요. 20살 때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한 수술을 했어요. 아 진짜요? 근데 말 안 하면 잘 모르겠어요. 지나가다가는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친해지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얘기를 하죠.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수술하고 나서 우울증도 없어지고 되게 행복함을 찾았어요. 수술하기 전에는 진짜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되게 행복해요. 그럼 되게 좋은 거다.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을 하는 거고. 아 진짜요? 게임 뭐예요? 롤도 하고, 메이트 스토리도 하고, 테일즈런너러도 하고. 남자랑 하면 게임이 있어요? 스타레비를 하면 있겠죠. 남자친구는 있어요? 일단 근데 4개월 전에 헤어져. 오, 축하드립니다. 네? 족발 맞고 싶나요? 제가 윤곽 수술을 한 지 6년이 됐는데 딱 하고 나니까 그렇게 별 특종이 없는 거 같아요. 그리고 특성상 일반 오리지널 여성들보다는 대가리에서 좀 꺼봐요. 대가리에서 뭐요? 스테이컬 인스타일 때문에요. 포토샵은 조금 있어야 돼요. 안 해도 예쁜데요? 응, 그런데요. 여자의 욕심이나 포토샵은? 안 떨려요? 많이 해가서 먹어야 되잖아요. 아, 그렇구나. 동네 내과 가는데 인터넷에 화장하는 방법도 많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화장실을 해요. 클린 앤 클리어.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오늘도 행복해지러 가야 되는 거죠? 당연하죠. 긴장 안 되세요? 딱히 긴장대로 없어. 맨날 하던 거라서. 솜씨 알아? 클렌징 제품 광고도 넣을지. 땡. 며칠 안 씻으신 건 안 멋있어. 소주 먹는 거 같아.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? 아니, 너무 리얼한 거 아니에요? 지금 배고파 드실 것 같아. 목도 마르거든. 1번 보실게요. 1번 보실게요. 1번 보실게요. 1번 보실게요. 어머, 어쩌지? 이쪽 보실게요? 고생님 손등에 지금 1번이 붙어있어요. 어머. 왜, 왜 훔쳐가세요? 어머, 나 안 훔쳐가는데? 왜 훔쳐가세요? 수술하러 갈게요. 가뭄의 담비 같죠? 네? 가뭄의 담비. 가뭄의 담비. 가뭄의 담비. 가뭄의 담비. 가뭄의 담비. 가뭄의 담비. 술 아니죠? 담았어? 자꾸 그런 소리를 집어. 여러분들, 내일 봐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잘 잤어요? 저 하루 종일 게임마다 놨어요. 게임마다 놨어요. 기대돼요? 좀 기대되는 것 같아요. 되게 따가져 있을 거예요. 아프진 않죠? 네, 아프지. 하나도 안 아프지. 집 가자마자 게임을 썼어요. 끝났어요. 진짜 하나도 안 아파서 누가 깜짝 놀랐어요. 어제 우리 집 가자마자 게임을 불려서 하나하나씩 바꾸신 거예요. 너무 걸려봐요. 되게 과감해. 좀 더 불려야 되지 않을까요? 아, 좋는데? 저는 이거 붓긴 줄 알았는데 다 부먹이더라고요. 어머! 이거 대박! 어머! 나 진짜 역대급인데. 어머! 이거 어떡해? 나 지금 소름 돋았어. 옆라인 봐. 오, 대박 진짜. 와, 진짜. 와, 진짜. 진짜 훅과 최고. 나 이거 진짜 구라치는 게 아니고 진짜 최고. 이제 수술이 끝났어요. 너무 좋아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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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